오지완은 좀 안으로 들어와, 타고 들어온 곳이 신봉을 했고 밀었습니다. 이 중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오익수, 홈더맨! 아, 대단합니다. 3아웃, 예. 마라 가지고 낚아채고, 그 다음에 떨어졌습니다. 저 장면, 특히 포크셋 속 들어가 안 움직여야 되는데 도전만 조금 보완하면 되는데 와, 이로써도 몸을 날리면서 잡았습니다! 다이빙하면서 타이밍 걱정은 쉽지 않은데 로브에 잘 넣었어요. 아, 잘 밀었습니다. 유격수, 다이빙 캡스! 그렇지! 몸을 던져서 고동진의 타구를 처리하는 문규현! 투아웃을 만들어냅니다! 당연히 빠진 것으로 사진은 봤는데 잘 맞아서 타구도 빨랐고 이게 산륙 안으로 조금씩 더 휘어 나가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타자가 쳐서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타자가 쳐서 감사합니다.